오늘은 캐논 패드 리셋 서비스툴로 해제하는 방법 한번 해 보겠습니다 캐논 제품 이쪽 보면은 전원 버튼하고 알람램프가 번갈아가서 깜빡 깜빡 거리면은 패드가 다 붙여서 그러니깐 프로그램으로 풀어주면 되요 해보겠습니다 PC 에서 먼저 출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PC 를 와 가지고 속성에서 노즐 점검을 한번 해 볼게요 인쇄를 눌렀을 때 지원코드 오비 공공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뜨면 페잉크가 꽉 찬 거에요 이렇게 오비 공공 뜨면은 그게 오비 공공인 패드 리셋입니다 프로그램 돌리기 전에 서비스 모드로 진입을 해야 돼요 들어가는 방법은 전원을 먼저 꺼주세요 꺼진 상태에서 다시 이쪽에서 이제 이 전원 버튼하고 중지 버튼을 동시에 눌러주세요 누른 상태에서 중지 버튼만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떼줍니다 전원만 깜빡깜빡 거리면 지금 서비스 모드가 준비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만 프로그램을 실행할지 풀 수가 있어요 깜빡깜빡 거리다가 멈춥니다 이렇게 멈춘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할 거에요 PC로 와서 설정 보안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보안이 이 파일을 바이러스로 인식해 가지고 파일이 삭제가 돼요 프로그램이 그 전에 적정 관리 들어가서 실시간 보호를 켜져 있는 걸 끔으로 해 놓으세요 이것도 있고 알약이나 V3 등등 다른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런 것도 꼭 지우고 압축을 푸세요 그래야지 삭제가 안 됩니다 서비스 툴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세요 여기서 리셋을 하면 돼요 서비스 툴 프로그램에 들어온 거에요 이 상태에서 잉크 업서버 카운터 그 메인에 두고 셋을 눌러 주세요 네 그러면 멍시어 워스 피니쉬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기기로 가서 전원을 껐다 켜야 돼요 네 다 됐으면은 이제 전원을 꺼줍니다 전원은 이제 꺼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기다렸다가 이거 다시 켜주면은 불이 안 뜨면은 정상대로 다 불러요 불이 안 뜨면은 정상대로 다 불러요 네 멈췄으면 종이 넣어가지고 출력 테스트 해 볼게요 이제 PC로 가서 드라이버 이제 찾고선 여기서 아까 처음에 했던 거 유지관리 가서 노즐 점검 출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리셋이 잘 됐으면은 이렇게 이제 에러 메세지가 안 뜨고 기기에서 출력이 이제 될 겁니다 different Forever 집중 noget 앨벙 Vaye 앤 앨벙 앨ement 앨벙 , 앨벙 암벙 앨벙 앨벙 갈벙 앨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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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gy 암 앨벙 crate 암 앨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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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 앨벙 rett 암 앨벙 이렇게 완료가 되면 작동 안하던 기기가 작동이 됩니다.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